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오늘 이 미용 관련해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전문가들 견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코너에서 세 번째인데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세 번째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수요와 함께 수출 데이터들 작년 말부터 양호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추세적인 드렌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최근 패턴 양호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울트라셀 Q플러스라든가 그리고 또 포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력으로 보여지면서 여전히 소모품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글로벌 각국 인증을 보유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6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매출이 한 3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 또 40% 이상 증가하는 수준으로 보여줄 걸로 이어가고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고수익이죠. 이런 쪽에서 시총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과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8,3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단기 눌림 목적을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만 원대 그리고 선절가는 7,500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임의용 관련 주제 중에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5% 급등을 하면서 벌써 지금 8,450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만 원 제시해 주셨고 선절가가 7,500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통신주가 약세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모양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장이 열린 시간이 되면 또 중국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통신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통신 관련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5G나 6G에 대한 통신망을 추가적으로 빨리 구축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 암호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클라우드 관련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기존의 통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AI나 클라우드 관련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통신주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작년 통신사 3사 영업 이익 규모가 4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조 3천억 정도까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높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서 아마 외국인들의 관심사항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신주는 2월 이후에 계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국내 통신사 순위로 보면 3등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작년 영업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9,790억을 기록했고요. 일단 5G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인프라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사업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B2B 보다는 B2C 형태의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 중심의 메타버스의 환경 조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들과 메타버스 관련된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를 최근에 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숙대 올해 부산대 서강대로 계속 확대해 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메타버스 솔루션이 세계적인 기업인 유니티와 가상 오피스 개발 업무 협약도 체결한 만큼 가상 오피스 솔루션 쪽으로도 개발을 착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수익성이 계속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이 5G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기업 인프라 관련 매출도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모바일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매출 부분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이 아마 외국인들과 같은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계속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월 4일 이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3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20만 주, 보험도 20만 주, 투심도 5만 주 있을 만큼 장기 투자하는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게 일단 수급증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보압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1만 3천 원대 후반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건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격은 1만 6천 원, 손절은 1만 2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호조를 보인 통신지 중에서 LG유플러스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역시 작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는 1만 6천 원, 손절가 1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